여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?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평소리 추궁기 박물관 에디션 사이언스 무증 순성무 영화 박물관입니다 관장님이 피나 나오실 때 추궁기 한 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셨고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추궁기를 하나둘 모으게 되셨고 추궁기를 만든 사람이 에디션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점점 더 에디션 발명품들을 많이 모으게 되셨어요 그래서 강릉의 박물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 전구는 1879년 만들어진 최초의 스탠드 형태의 전구입니다 전구가 움직일 수 없다는 보전 반성을 깨고 에디션이 최초로 움직일 수 있는 전구를 만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스탠드 형태입니다 전구가 움직일 수 있는 전구가すご걸음으로 만들게 됩니다